자, 2022년 3월 2일 바로 갑니다. 이건 또 1번이네. 여긴 1번. 여긴 어딘지 몰라요. 자, 그냥 한번 와봐라. 걔가 가본 것 같아요. 자, 아시는 수확하신 것 같고. 자, 한번 보자. 얘는 8m, 8m. 8m인데 얼추 달리고 있어요. 이런 게 기술이야. 자, 8m. 좁은 하우스의 수리항을 줄이면서 참여를 달아내는 거. 이게 정말 기술이에요. 자, 이분은 일반 비닐, 일반 비닐. 일반 비닐에 이렇게 달아내는 거잖아. 그죠? 이거를 기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참가하시고. 옆에 이제 구멍을 뚫을 거면 아까 계속 고민해보세요. 그럼 되고. 그죠? 기가 막히죠? 잘하신다. 화이팅, 화이팅. 자, 이분은 또 딴 분이고. 이분도 아직은 다 닦고. 자, 지금 꽃 열면은. 열면은 뜨므뜨믄 달려있어요. 안 달리진 않았어. 그리고 이게 다 3월에 나온 데도요. 그리 3월 중후반에서 4월 초까지는 수량이 많아. 갔다 가면 4월 중순까지도 아마 수량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자, 그래서 이제 4월 중후반이나 5월 초 중순. 이때 한번 공백이 오지 않겠냐. 공백이 와도 어느 정도 수량이 있기 때문에 음, 고민한가가. 그 시기에 고민한가가 만원 높냐. 만원 낮냐. 이 차이입니다. 지금 2, 3월은 만원 낮게 시작하는데. 자, 제가 볼 때는 4월 중후반. 이때부터는 만원 높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2, 3월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2, 3월이 저렇게 나와버리면 무조건 뒤에 처지게 되어있어요. 결국 이 농사라는 건 이제 물온도 싸움인데. 하여튼 그거를 좀 봐야돼. 그리고 어느 정도 수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뿌리가 또 힘든 거니까. 요것도 생각해야 되고. 계속 무한하게 참여 달리진 않아요. 자, 뿌리 대비 달리는 거니까. 뿌리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어... 손이 뜬다, 우거진다 이러면은 계속 달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낮춰내야 되고 습을 빼줘야 됩니다.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도 아시다. 이거 엇가리, 엇가리. 어적리고. 자, 그 다음. 원래 요때 3월 초에서 10일 요때 참 시세가 좋은데. 아, 올해는 차이가 많이 나죠. 하, 방구이 없다. 자, 어적리고. 지금 뜨븐뜨븐 차면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입 색깔이랑 생기를 높이세요. 요게 기술입니다. 딴 게 기술이 아니에요. 자, 잎 색깔을 생기를 어떻게 맞춰내겠느냐. 요걸 잘 생각해봐요. 자, 어... 묵은잎. 그리고 이제... 묵은잎은... 솔직히 가는 게 맞아요. 묵은잎에 가야지 순의 양이 줍니다.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음, 됐나? 자, 아... 한 분 더 있네. 여긴 하우스가 클거에요. 하우스가 크고. 아시 다 닦고. 지금 참회가 달리고 있고. 어, 열매를...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 비데기 지나서 1차, 2차 색깔 나는데. 자, 1차, 2차, 3차 색깔 나는데. 이때 열매가 비데가 되느냐고. 돼요. 물만 맞추면 그때도 충분히 비데가 팡팡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죠. 물을 맞춰내라고. 제일 먼저 물을 맞춰보라고. 물을 맞추고 그 다음을 노려야 된다고. 자, 물을 못 맞추면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아, 이분은 정말 괜찮았어요. 이게 지금 아쉬가 아니야. 이거 엇갈리, 엇갈리. 제가 아쉽다고 어떻게든 앞쪽에 물을 빼서 물을 높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 그걸 안 했어. 왜? 엇갈리에 물지 한참 명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좀 나오면 안됩니까? 경영이잖아요, 경영. 경영이란 말은 항상 깨놓고 10%, 20%는 날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하... 물을 마음대로 가지고 놓으니까. 물을 마음대로 가지고 놓는다. 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못하면 농사는 안 돼요. 내가 물을 통해서 뿌리를 어떻게 가지고 놓겠느냐. 하, 이거를 정말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온도는 모든 것이 시작점이지만. 그 다음 폭발점은 무리하는 거라고. 뿌리를 앞쪽으로 뺀다. 뒤로 뺀다. 밑으로... 예. 뿌리가 깊게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뿌리 분포도 뿌리 양. 이거를 물과 양분이 한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돼요. 이걸 못하면 다수하게 안 돼. 지금 3월에 두블륨 뿌리를 못 만들면 4월, 5월에 생각보다 많이 못 따는데도요. 그때... 아... 그때 많이 따야 되는데. 그죠? 하... 하여튼 그래요. 이게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리고 제가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너무 제가 막 심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 진짜 막 깨눗고 미차피해 왔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항상 저와 농민의 관계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건 결국은 농민이 하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아시는 다 땄어. 아시는 따는 중이시겠다. 똑같아요. 어, 여긴 딴 분이구나. 음... 자... 잎의 색깔 그리고 생기 이걸 맞춰내세요. 자, 이분은... 이분도 처음이다. 앞에 일주일 전에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자, 어... 잎의 테두리가 왜 생기냐. 그리고 잎 세계에 빠지냐. 그리고 이제 왜 여기 순 쳤는데서 순이 왜 나오느냐. 왜? 왜? 이걸 아십니까? 음... 이게 기본적인 작물이 생깁니다. 언도도 안 맞고 물도 안 맞고 자, 한번 무너졌다 나오면 이제 터벅순 개념으로 순을 쳤는 듯해서도 이제 막 순이 다 터지는 거요. 자, 여기서 어떻게든 어... 잎 색깔 올리고 생기 올리고 꽃을 터뜨려야 됩니다. 자, 제가 아마 잎색 올리라고 아미노산, 리프셀에 이제 마그피아를 아마 권했던 것 같아. 그게 이제 해보시니까 어, 확실히 좀 잎색이 바뀌더라. 자, 그래서 또, 또, 또! 또 가봐라! 이래가 아마 갖다드린다고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이게 6C 사진이구나. 아무쪼록 어... 계속 식물은 리바이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랑 같아요. 항상 꾸준해야 되고 항상 물론도 이 측면을 계속 맞춰줘야 되고 자, 이해가 되죠? 자, 참고해봐요. 한번 보자. 어이구, 어이구. 자, 여기까지네요. 음... 자, 어... 마음이 같아요. 계속 도움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감을 잃지 않길 바라요. 감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 제가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자, 항상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